그렇게 계속 쳐다볼 거면 그냥 옆에 앉지 안 봤어 뭐해 가자 맛있어?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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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다 득표자 생활댁 파워하게 사열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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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일 직원 치밍인 뭐야 어디까지 연겨야 되는지 다가는 건 누구 내가 혼자 갔다 올게 준혜야 조심해 야 제발 가만 좀 깨라 어? 어? 민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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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찍었는데 어? 아 오지 말고 이 잘못 아니야 나 때문이야 유지야, 괜찮아 이 새끼가 마피아니라 날 지우고 있어? 어쩌나 만약에 너 내가 마피하면 어떡할 거야? 상관없어 아직도 너 안 보고 그럴 거야 야, 나 죽기 싫어 유지공 이래가 더 절대로 죽게 하네 다 맞아 마피아 야 왜 그래 야 너 아니잖아 왜 그래 아니잖아 김준이 차연 우리라도 귀엽고 좋아 이사가 치료핵약을 사용할 대상으로 김준이 님에 찍어보겠습니다 다 나 여행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너 얘 때문에 죽었었잖아 정신 차려 그럼 나 때문에 윤사나 다른 애 마피아로 벌주마 진이야 난 너 살리려고 차 이중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중 차 유증 은혜 지경을 의사 입니다 이사를 더 죽는게 같이 가자 김준아 같이 안가?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해 오늘은 따로 좀 쳐 같이 해보자 누워 못 죽겠냐 내 집 일사랑을 하래서 애들 좀 살려줘 왜 애들 죽는 건 그건 보고 싶어 왜 애들 죽인 거야 집에 가야지 안 갈 거야? 갈래 집에 가고 싶다